영윤아. 형님. 어디야? 집이야? 지금 공연장이요. 너 오늘 시간 돼? 오늘요? 어. 올 수 있어? 네. 어? 어디요? 형, 지금 악구정인데. 형이 저를 이렇게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. 형이 지금 네가 너무 보고 싶어. 그러면 저도 보고 싶어요. 그러면 저도 보고 싶어요. 그래? 네. 고맙다. 오늘 뭐 하는 거야, 게임을? 오늘 안전일 있는 거 아니죠, 형? 야, 게임을 이해를 못해. 실패. 야, 야, 영윤아. 예. 형 지금 홍김동전 녹화 중인데. 네? 형이 그거는 저기 장난이었고 여기 지금 홍콩이야. 네? 아무튼 자세한 거는 형이 내년에 다시 알려줄 테니까. 내년에 알려준다고요, 또 이거를? 어, 형이 연락할게. 어, 형이 연락할게.